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소 1장 6절에서 7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금요 모임, 영아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임이 오늘 있고요. 작년부도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우소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까?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를 기억하십니까? 은사를 바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헬라의 은사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내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러한 카리스마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은사는 은혜은자의 줄사자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자연인으로서 내게 원래 없었던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 안에 새로운 영적인 재능,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다는 말인가? 은사들에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극률의 은사, 다슴의 은사 이것이 은사들이에요. 사람들은 은사하면 무슨 초자연적인 신기한 능력을 발휘할 때만 은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섬김도 은사고 구제도 은사고 극률도 은사고 다슴음도 은사, 가르친 것도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이죠. 또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역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은사들이죠.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은사자라는 뜻으로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망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다기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게 섬김의 은사가 주어졌는가? 내게 극률의 은사가 주어졌는가? 내게 병고침의 은사가 주어졌는가?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는가? 능력행함의 은사가 주어졌는가?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는가? 어떤 것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게 그런 은사가 있었나 싶은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은사를 부릴듯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은사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갈스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 은사가 빛을 잃고 열을 잃고 힘을 잃고 꺼져버려요. 여기 지금 불씨가 남아있는데 계속 그대로 놔두면 아예 나중에는 꺼져버리죠. 그러나 부채질을 해서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부릴듯 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활활 타오르게 되겠지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은 정말 크고 좋은 은사일 것 같고 어떤 것은 하찮고 별 볼일 없는 은사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은사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성령께서 주신 카리스마니 그것은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치 못하거나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 은사가 꺼져버리지 않도록 부릴듯이 일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부릴듯이 일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음은 푸뉴마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겠어요? 두려워하는 영을 주셨겠습니까? 뭔가 갑자기 내가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섬짓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패닉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려워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눌리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유부단하게 만듭니다. 악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무서움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결코 그렇질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영이신가?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세 가지의 성령의 특성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 역시 그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첫째는 능력. 힘이 없고 연약한 나였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는 담대하고 하나는 비겁할 때 그 능력의 발휘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눌리고 위축되고 답답하고 퇴축하는 그런 삶의 길에서 우리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역시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돼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카리스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능력.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죠.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성령도 사랑의 영이시죠. 내게 사랑이 없었는데 성령의 가마감동을 받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 질시, 투기, 다툼, 증오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은 우리의 죄로 상한 나의 영혼 속에 치유와 함께 죄 때문에 왜곡된 나의 심령과 인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바로 근신하는 영이십니다. 근신이 무엇인가? 학창시절에 징계의 여러 등급이 있는데 유학도 있고 정학도 있고 그 중에 근신도 있는 그 근신을 말하는가? 이 근신은 바로 경성을 말합니다. 절제를 뜻합니다. 성령은 근신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어느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엑스터시에 빠진 사람처럼 그 눈동자가 풀려 있으면 그것은 근신의 영을 받은 게 아니죠.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고 각성시키고 경성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뇌에 절제하나니 무엇에 절제해야 된다고요? 방탄과 술취하면서 음란과 호색하면서 쟁투와 시기하면서 벗어나서 우리가 근신의 영을 받은 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의 특성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 전에는 여러 가지 눌리고 치이고 답답하고 메이고 어디에 구속당한 자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영 위축되는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자 내 삶 속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연사를 불듯이 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과거의 영들 두려움의 영 근심 걱정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쟁투의 영 방탕의 영 온갖 영들에서 벗어나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카리스마를 부릴듯이 일게 할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길이 나타나 있죠.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서야리아 12장 10절 말씀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게 되면 그만큼 성령의 감화감동을 우리는 덜 받게 됩니다. 초대계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이죠. 성령이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으려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여친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말씀에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이런 명령도 나오고 말씀에 충만을 받으라 그런 명령도 나옵니다. 아니 말씀에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어디 나옵니까? 골로세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속에 크리스토의 말씀이 풍성히 과기하라 그것이 바로 말씀 충만을 받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명령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던 그 말씀 충만의 결과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똑같은 것을 보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도출되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감화감동을 받으려 하면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감화감동을 받아야 하겠죠.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늘 성령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펼쳐서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제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원리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의 한 구절 속에 예수님과 관련하여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은 신약성경 146면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갖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해야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불듯이 일기하며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즉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물에 비치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추느니라. 그렇게 자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서로 비춰져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킨드로드 스피릿 비슷한 영 같은 영 유유상정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혈기가 많았구나 깨닫게 되고 남을 긍일이 여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쟁투와 시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인재하게 늘 다른 사람들 선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고 악했구나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에 의해서 나의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왁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스피릿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지 배워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의 영도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불듯이 일기하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꺼져가고 있던 성령의 불씨 그 불씨를 다시 불러 일으켜 불듯이 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은사의 활용이죠.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때 교회 내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대중인 봉사를 포함해서 전도와 봉사의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어졌다는 은사가 부릴듯이 일기게 되고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뭔가 얽매이고 눌렸던 나의 영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카리스마를 부릴듯이 일기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에서 벗어나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은사를 부릴듯이 일기하여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갖고 주님 섬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죄의 성령을 보내어 죄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풀듯이 일기하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갖고 주님을 섬기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